여러분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스위트박스 거든요 근데 이 뭐야 지난번에 그 불갈비 맛 오징어하고 문어발에 이어서 꿀 땅콩 같은 것도 들어있고 프링글스 이게 시중에서 파는건지 모르겠는데 사이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길고 통이 좀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스위트박스가 프링글스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프링글스 스티커가 기계에 붙여진다는데 이제 프링글스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제는 멘토스 기계는 같고 프링글스 기계의 시대가 왔어요 프링글스 하나만 뽑아보자 아 근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밀어주냐 이거 2개씩 막 들어요 비와가서 핸드폰이 맛이 갔네 비와가서 핸드폰이 맛이 갔네 아우 얘 또 누워 내 이름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이구야 이 좋은거는 길어가지고 콱콱 밀어진다 하나만 세로로 떨어져도 그대에서 저렇게 싹쓸이 됐나봐요 어 긴가 핑글스가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여기 누가 싹 통 쓰렸어요 하나도 없어 통수다 나오면 쭈쭈쭈쭈쭈가 나가서 통성에서 싹쓸이 된거 처음보네 나도 못해봤는데 이렇게 잡아 대빈 두개씩만 한 번 먹어보자 요것만 두 개씩만 아 너 어디 거기 떨어지냐 자 여기다 놓고 여기 안 내려가는 존이거든요 버튼 눌러도 이 시간 초과가 다 되면은 내려가기 때문에 잡아서 이건 어차피 옆으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아 이거 안 놓는구나 이거 아 또 그런 단점이 있었네 아 6회 남았는데 제가 그냥 탑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뺐다간 또 이거 근데 얘 때문에 뭐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그러진 않겠다 나 그냥 얘만 나와주면 돼 아 멘토스 잡아야 돼 너무 힘없어 저거 오징어 아 떨어질 것 같은데 야 4회 밖에 안 남았는데 이 프리무스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까 아 탑이 탑이 오 올라타다 올라타 하나만 더 올리면 돼요 아 또 왜그래 비가 와가지고 마탱이가 갔어 핸드폰이 하나 떨어졌고요 얘를 잡아서 다시 올리니까 녹색을 3회 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는 뽑아야지 좌측이 좌측이 밀리는데 좌측이 밀리는데 옆으로야 그렇지 그렇지 최고다 최고 아 근데 뒤에서 밀어주는게 없구나 바이 나 정말 바이 나 정말 안 치지마봐 뭐야 뭐지 뭐지 얘가 떨어지냐 걔들 갔다가 다시 사야 근데 프링글스는 재활용할만하다 한 번 남았는데 천원 더 넣어놔야되나 이 뚜껑 닫히고 빠지면 어떡해 그렇지 어이 치고 천원짜리 없어 한 번 남았네 한 번 남았네 한 번 남았네 천원만 나눕시다 안 나올 것 같애 프링글스 하나 이 마트에서 사먹으면 되는데 이부 이러고 있네 비 맞고 프링글스 하나 프링글스 또 가볍네 나옵니다 이 녹색 떨어지겠다 형 뭐 잡으시냐고 난 잡을거 없어 빨간색 다시 올릴게 시간 끌어가지고 좀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옆으로만 잘 들어주면 되게 멘토스보다 오히려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해 야 이거 뭐하냐 이 스피커까지 딱 뽑아주면 각인데 오우야 화산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다 이 씨 어 시간 가고있네 아 이게 스피커 각인데 천원만 나가볼까 1,000원짜리 있잖아 1,000원짜리 있잖아 2회 가지고 되겠나 이거 여긴 오히려 프링글스 보다 멘토스 올려줘야 멘토스가 없네 근데 콩빵콩? 야 요즘 눕지좀 말아 진짜 야 요즘 눕지좀 말아 진짜 와 씨 왜 눕는건데 왜 눕는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났어 끝났어 멈췄어 제가 또 잠깐만요 다 구겨졌어 가방은 짠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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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천원짜리 다시 확보했구요 야 이 프링글스가 뭐라고 10분이나 노트5도 방수 되나 핸드폰 지금 비 엄청 많고 있거든요 화면 아이씨 옆으로 옆으로 아아 그렇게 놓으면 안 돼 씨 야 이게 어떻게 확보한 천원인데 돈이 안 들어가냐 야 꿀 땅콩 멘토스 야 어떻게 왜 이번엔 안 놓아 두 개씩 들어 다 놓칠 거면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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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 아 아니 프링글스는 먹고 말걸 이 스피커는 왜 올라가가지구 그렇지 밀어줘 밀어줘 저 핑크색 공중에 떠가지고 올라 돈이 젖어서 안들어가나봐 이제 밀기미가 안보이나 밀기미가 안보이나? 어이구 야 이런 뭐야 또 두개 다 떨어졌어 그렇지 그렇지 눈건 베스트인데 저 핑크색이 떨어져줘야되는데 이게 또 가벼울때는 또 저래서 문제야 저 핑크색만 떨어져주면 딱 이 스피커는 떨어지거든요 보건건 보건 아 뭐 하하 다 떨어지길래 또 천하니 아 서로완대 아 아 아 비빕 아 숨 받아가퍼 내 라스트 설마 5천원 안에 안 나오겠어 프링글스 한 번 먹어보자고 시작했던 게 잡긴 오지게 잘 잡네 무거운 거 올릴 게 뭐 있냐 이제 떨어졌다 약간 폭불보기야 이거 떨어지는 게 뭐가 하나 터지면 지금 이 불갈비 오징어도 떨어지게 생겼는데 buscar 선물가 너무 힘들어 글쎄 과자가 얼마나 들었길래 이렇게 과자가 얼마나 적었길래 이렇게 과자가 얼마나 들었길래 과자 제가 과자 안으로 밀어졌다, 떨어지겠다. 아 여러분들 기술이었습니다 이거는 잡을라나 이건? 왜 빵빵거려? 그거 택시에 있는 거 같은데? 내 첫 땀에 그런 거 아니지? 아주 무거운 게 올릴 게 없네 뭐 들어줬어? 기준아야, 아이들 2회 남았을때문에 2회 남았어 아 그래도 많이 손해는 안본거 같다 물론 체감일 뿐이지만 1회 남았는데 얘까지 딱 떨어지면 좋겠다 오 이거 떨어지네 마지막입니다 끝 끝 음 요 많다 프링글스 하나 둘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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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토스는 하나도 없네 문어발 문어발 스피커 메모리 메모리 끝 얼마 썼지 나중에 녹화한거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차로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로 가자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건데요 사이즈가 일단 53g짜리네요 음 음 음 말레이시아 이게 마트에 판다구요 크기가 딱 요거 반 3분의 2 정도 네 이 빨간색이 오리지널 아니야 다 다 꾸겨졌어 탁 먹어봐 흐흐흐 뿌빈거니까 EXPLOS 맛은 똑같네 음 맛있네 여러분들 옹알옹알하고 있네 자 요거 아이고 벌써 20분 넘었네 자 요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그냥 간단하게 찍어가지고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3 4 5 6 9